Q. 신청자수가 결혼식과 특별한 인연이 있나요? 오늘 모시는 분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분이십니다. 저의 데뷔적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오웨스트를 모으신 분이죠. 현재 국방 홍보제원대 열애보서를 통하고 있는 박효신 일명을 소개하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두 번 해보세요. 같은 드리스에서 단순히 앞으로 역할을 초출되는 그리기 같은 한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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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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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